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이기입니다 여러분 어느새 벌써 연말이 다가왔어요 믿겨지시나요? 올해는 유달리 작년보다 조금 더 빨리 크리스마스 시즌 분위기로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저희도 올해는 조금 빨리 크리스마스 데코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안키에서 크리스마스 장소 쇼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상 크리스마스 데코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크리스마스 데코 시작해볼까요? 짠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얼굴이 초초해 보이는 건 일단은 저희 집 골드 앤 화이트 트리입니다 뭐래도 맨 위에는 저희 집 고양이 장식이 달려있어요 이 귀여운 트리 3개는 이번에 아이키아에서 새로 구매한 장식이에요 너무 귀엽죠? 철 재질로 되어있는 건데 3개가 한 세트에요 인트리스는 요렇게 꾸몄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 애드벤 캘린더를 딱 볼 수 있게끔 저는 이렇게 아기자기한 느낌들을 정말 너무 좋아해요 뭔가 동화 같은 느낌이랄까? 이 말타 스튜어트 퇴근은 맨진 모르겠지만 계속 안 떼고 있어요 몇 년째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럴듯하지 않네요 근데? 장식의 일부인 듯한 느낌? 베스트 화장실도 살짝 꾸몄는데요 이건 요렇게 손 닦는 타올 옆에 요 아까 여기저기 등장한 빨간 구슬을 더해서 크리스마스 느낌을 더했고요 그 다음에 미니 액자도 그 다음에 올해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 공간은 바로 여기입니다 짠! 미니 타운이에요 제 산타 할아버지 느낌의 요정들이 눈싸움 놀이도 하고 선물도 들고 있고 말도 타고 있고 그런데 이 집에 요런 아기자기한 디테일들이 너무 귀여워요 이것도 올해 아이키아에서 새로 산 장식 제품입니다 너무너무 귀여워요 완전 제 취향 적용이에요 이렇게 이파리들이 자유롭게 휘어져서 데코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사이드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놓고 디너 파티 때는 이거를 센터피스로 쓰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거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일러스트레이터 작가인 이상은 작가님께서 그려주신 작품이에요 이 예쁜 색감이 카메라엔 다 안 담겨요 정말 예쁜데 이런 디테일한 패턴이랑 보이면 이게 저희예요 안님이랑 저랑 옹이랑 이거 딱 저희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 항상 알아보시더라고요 너무 특별한 그림이라고 오시는 분마다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아주 이 그림이 너무너무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은 땡스키빙입니다 땡스키빙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추석 같은 느낌이 나는 명절인데요 보통 가족들이랑 터키를 구워 먹으면서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할리데이 시즌이에요 이번 땡스키빙은 미국식 땡스키빙이 아니라 한국식 땡스키빙을 처음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만들 예정입니다 고구마칩은 원래 고구마 타락죽 토핑용으로 튀기고 있는 건데 왠지 이거 맛있을 것 같아서 요리하면서 간식으로 주워 먹으려고 왕창 튀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님이 지금 저기로 보고 있는 건 저의 인스타그램 레시피예요 저는 지금 구절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손님들 초대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메뉴 중 하나 진짜 다들 호불호 없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야채도 고루고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메뉴인 것 같아요 썰기만 했는데 벌써 색깔이 엄청 예쁘지 않나요? 간병의 핵심은 제대로 된 숟가락을 준비해야 돼요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 얇다 겨울이니까 뭔가 몸이 따뜻하면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호박죽을 끓이려고 했는데 웬일 어딜 가든 호박 퓨레를 팔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구마 타락죽으로 준비했어요 타락죽은 예전에 임금님들이 드시던 전통 우유죽 같은 건데 고구마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끓여내는 거예요 우유 대신에 아몬드 밀크를 넣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끓여내려고 해요 그래서 아몬드 밀크, 고구마, 그 다음에 첩쌀가루, 물 이렇게 해서 부드럽게 끓여내서 아까 만들었던 고구마칩이랑 그 다음에 로스티드한 피카노로 고명을 올리려고 합니다 고구마는 제가 단맛을 조금 더 확 끓여내기 위해서 아싸리 군고구마 스타일로 구워버렸어요 희 아이나몬 조금이랑, 그 다음에 소금셜 그리고 사탕 한잔 그리고 담백하니 하나 그걸로 한 번 올려놓지 입장 밥 없지? 밥이야 와 대박 입장? 애고 입장? 흠 능믈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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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울트라스마스 부화 Avi tour 부화 품에 이렇게 음료받고 피곤 이곳에 아삭아삭 무슨.. 리액션 여기가 예전에 갔던 다운타운보다 훨씬 널찍하고 여기는 좋은 게 카드를 받네요. 다운타운은 캐시 언니라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춥다. 다운타운은 캐시 언니라는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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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쓸지 안 쓸지 모르겠죠. 스크립을 디스트로이하지 말아줄래? 조금 까면 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엄청 귀여워. circ TRACK 오늘 마늘이 얼마 없었구나 이정도면 될 것 같아 큰 거 하나 보여줘? 아니 아니, 괜찮아요 손에서 밸런스만 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시야 이거 지금 팡핑하는 머리가...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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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크리스마스 주말이고요. 저희는 오늘 만두를 만듭니다. 만두! 어차피 새해가 되면 똥만둑도 만들어야 하고 만두공장 대가동입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쉽네. 이 친구 도망가면 큰일이야. 시야 힘들었구나? 주먹으로 가네? 보통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주먹으로 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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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역시 직원을 이렇게 마이크로매니징 하면 조져버리는 거지. 잠깐만. 이게 막... 그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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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쪄 먹자! 오! 간절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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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티즈 만두공장 만두 100개! 오! 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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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 생각하셨다. 하! 신고가 없네요. 예! 음! 와우 산타의 도라샵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엄청 화끈한데? 아 근데 아래 밑에 아직 많이 안 섞였어 여러분 지금 이거 다 뿌가지고 있어요 스냅 라인으로 젠틀하게 잘라라 그랬는데 스냅 라인이 전혀 젠틀하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이걸 이미 그렇게 잘라줬어 맞아? 높이 맞아? 어? 멈출 수 없는데 이거? 어! 아빠 뒤로 샌다! 그게 막 뜨는 게 맞아? 귀여운데 맞아? 귀여워 이게 두 개로 못하실까요? 나보다 더하네 이게 맞아? 지쳐가는 거 같아 난 붙지도 않아 이거 오우 그거 맞지? 맞아? 맞아 맞는 거 같은데 사이즈 그냥 이걸로 다 때려받는 거 같은데요? 이거랑 스프링클로 다 채울 수 있어 오케이 오빠 나 이제 그만 퇴근하고 싶다 오 마이갓 오 마이갓 what is this space for?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오 마이갓 이걸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오 마이갓 오 마이갓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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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세상 도나셔 오 마이갓 케첩과 마요네즈 위에 파슬리 뿌린 것 같아 아우 정말 광기의 광기의 스노셔 광기의 스노셔 아우 아우 여러분 찐으로 크리스마스에 진심한 사람은 내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찐으로 크리스마스에 진심한 사람은 내년 크리스마스를 준비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기분이 째 질투스가...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야... 내년 크리스마스 두렵지 않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끝은 내년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까 낮에 세일하는 크리스마스 올나먼트를 사왔습니다 플러스로 아직 새해까지 며칠이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얘네들을 좀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샀는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웨스트엠에서 산 가장 큰 녀석입니다 짜자잔 얘와 얘까지 짜잔 너무 귀엽죠? 크리스마스 그 자체예요 얘네가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얘는 엄청 커요 그리고 둘 다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얘는 원래 99불이었던 아이였는데 세일에 세일까지 더 들어와서 30불 대 초반 50불이었는데 얘도 20불 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합친 게 이 하나 가격이 되지 않는다는 놀라운 사실 어마무시하죠? 다음은 포털이반에서 산 월나먼트예요 엄청 귀여워요 일단 짜잔 취향저격 진조물에 두면 사양제예요 얘네 둘은 못 왔었고요 이거 진짜 약간 예쁜 쓰레기 느낌이긴 한데 이게 어디다가 쓰는 거냐면요 이거를 요렇게 너무 귀여워 너무 예뻐 약간 너무 무술보지만 너무 예쁜 쓰레기야 예쁜 쓰레기 그 잡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거 완벽해 이거 있으면 그냥 크리스마스 와인이 크리스마스 와인으로 변했어요 저희가 매년 트리올나먼트를 새로 하나씩 사는데 올해는 아직 못 샀거든요 그래서 얘를 샀습니다 살짝 광기가 있어 보이는 고양이 같은 아이 이거를 구매하면 어린이들 하스피털에 일부 기부가 되는 조커즈에 착한 제품이라 샀습니다 다음 제품은 크리스마스 에서 사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마무시한 가격으로 샀어요 짠 너무 예쁘죠? 제일 예쁜 쓰레기 있는 게 이긴 한데 어떡해 너무 예뻐 이거 상상해보세요 근데 이거 깜깜한데 얘네들이 이렇게 빛을 훤히 밝히고 있으면 이것이 바로 겨울이다 그 다음에 겨울 갬성 그 자체 완전 그 자체 근데 얘는 진짜 좋은 게 이게 저희처럼 고양이가 있는 집에도 안성맞춤이에요 이게 어머 설마 아 아 아 건전지가 없어 실제로 불을 붙이지 않고도 불이 빛나서 매우 안전하게 타는 냄새 걱정 없이 나의 겨울을 환하게 비춰줄 그런 감성 초예요 그래서 저의 크리스마스는 이렇게 계속 툴이 컨티뉴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 왜 그 그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